이 친구가 오토가이 사고나서 살이 다 폐었습니다. 이런데도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붕대 감을 열어봤는데 굉장히 큽니다. 어떻게 치료될지 일단은 감염이 안되야 되니까 감염 안되는 쪽으로 붕대로 막아놓고 마이싱이라던가 항생제를 많이 투입해야 되겠습니다. 이 친구가 여기 다친 곳입니다. 여기 보시면 완전히 그냥 살점이 다 떨어져 나오고 없는 상태고 아직도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병원에 와가지고 이거 다 붕대 약들인데 약들을 어제 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치료하려고 합니다. 이 친구는 제 회사가 있는 곳에 사는 젊은아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. 응? 응? 응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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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